야야 야야 올때메로나 오 빙그레 올때메로나 튜브입니다 메로나가 쭈쭈바로 나왔어요 1200원에 샀습니다 오 오우 비쥬얼 격으로잡으면 영락없는 메로나 꼭다리가 굉장히 딱히 편해졌답니다 이렇게 잡고 꺾었다면 된다는대요 안편한데? 쭈쭈바면 꼭다리 맛을 빠트릴 수가 없죠 맛이 살짝 조금 다른데요? 바로 본체 한 번! 메로나 풍미는 그대론데 그러니까 좀 더 우유 기운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이야 보통 주추바 이렇게 딱 씹어서 먹을 때 살얼음들이 이렇게 싹싹 씹히는 식감이잖아요 이 친구는 진짜 메로나 살짝 녹은 것처럼 부드러워요 이게 굉장히 잘 녹아요 또 거의 뭐 메론 우유 안 녹았네? 빙글의 올땐 메로나 튜브 기존의 메로나 하드 아이스크림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약간 밍밍한데?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올 때 메로나 하드